자, 21번 문제인데요. 중세 교회의 타락 원인 4가지를 쓰시오. 2006년, 2009년, 2014년에 3번 나온 문제입니다. 첫째가 성직매매, 속재표 판매의 성행, 성직자의 부패, 결혼, 종교재판소로 교회 탄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 원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개혁, 무지와 타락이 종교개혁을 불러왔다. 푸른 초장교의 임종구 목사님께서 2017년에 쓴 글인데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이자 푸른 초장교의 임종구 목사가 짚어보는 코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2017년이니까요. 종교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신교도들은 참된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갖고 더거져 가던 중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건설에 투신한 종교개혁가들의 용기와 사상 그리고 신학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여전히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문제의 정답만 달달 외워서 목사보실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중세 교회의 타락이 이 시대에 주는 교훈 같은 것도 깊이 묵상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을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적이고 신학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해하면 종교개혁이 한눈에 들어오고 좀더 입체적으로 종교개혁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언론을 사이트를 광고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여기 사이트에 무슨 연결된 사람도 아니고 내용만 읽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독일의 역사학자 랑켄은 루터의 등장을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보고 그는 마땅히 이 세상에 와야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수련적 사건으로 칭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그 시대 모든 지식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먼저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그 어떤 제어장치도 없이 지속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신도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무지와 타락 이것이 중세교회의 자화상이자 또한 종교개혁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현대교회사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까지의 역사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로 AD 313년의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칭령을 뜰 수 있는데 밀라노 칭령으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서방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동방의 리키뉴스 황제가 공동명의로 내린 밀라노 칭령은 수백 년 동안 많은 황제들로부터 핍박과 화케를 받아온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재산을 평민들에게 돌려줬고 자신의 사비를 틀어 교회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그에 따라 노예처벌검지법 죄수학대검지법 등을 제정했고 321년에는 최초로 일요일을 휴일로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박해받은 기독교가 특혜받는 기독교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교회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교회에 들어가고 집중되면서 타락은 가속화되고 조직화되며 신학화되었습니다. 박해기간 동안 쌓였던 경근의 능력은 무너지고 교회의 첨탑은 높아만 갔습니다. 롤란드 베인턴의 말과 같이 풀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고 제롬의 지적처럼 예배당의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했습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토인들의 그룩한 척은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이로 인해 기독교 세계와 교회의 정치성이 도입되었고 이는 교황제도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방대해졌고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교구 등의 거대의 교구들의 감독들은 정치적 수위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런 수위권 다툼은 제국의 수도가 로마라는 이유로 행정상의 구분에 불과하던 교구의 차수가 교회의 수위권으로 오해되고 고착화되기에 이릅니다.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교황사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8세기 이후 교황은 세속군주화가 되었고 자제들은 수교제후, 곧 자신은 주교로서는 독신이지만 공군제후로서는 기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원 역시 가난한 수사들의 집이 아니라 부요해졌고 약탈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칼을 찼으며 시류의 편성에 교황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회의 정치성은 더욱 노골화되어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예 신정체제가 되었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십자군사상이 생겨나고 성직자의 독신이 강제되었습니다. 이 신정체제의 기초가 바로 성례제도입니다. 교회가 세례, 혼인, 고해, 동부, 신품을 관장했고 13세기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와서는 유럽의 그 어떤 군주도 갖지 못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학체계 역시 토마스 아키나스에 의해 집대성대의 통합적인 신학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성향은 교회를 국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놨고 공군제도와 성직계급은 정당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의 세태와 함께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고 14세기부터 재정이 악화된 교회는 공과 수단을 동원해 교구와 수도원으로부터 돈을 쥐어 짰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군운동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상업은 부활했고 화폐가 교환수단이 되면서 교회의 조원 역시 현물세입에서 금전세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바비뇽의 교황들은 교황청 금고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면제부가 도입됩니다. 면제부는 로마 교황이 교회의 권리 비용과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자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준다는 뜻으로 교부한 정서입니다. 이 이론은 점점 발전해 연옥에 갇혀있는 죽은 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그들의 현기를 삭감 내지 완전히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 돈을 긋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 결과 아비뇽의 교황들은 프랑스 왕이 징수하는 국새보다 세배나 더 많은 돈을 면제부로 거둬들였습니다. 흔히 중세교회의 타락을 말하면 면제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면제부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제부는 고해성사 때 요구하는 보속, 스태픽션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사죄를 돈으로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현세와 연옥의 죄로 인한 형벌 자체를 면제해 주는 데까지 발전하고 나아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 잉여 공로는 교회의 곳간에 저장된 공로기금으로 교회가 지닌 열쇠의 권세에 힘입어 사용되며 그리스도께서는 보혈 한 방울이면 세계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으며 마리아는 죄 없이 공로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면제부의 시한을 40일로 제한했고 1903년 피우스 10세는 교황은 200일, 대주교는 100일, 주교는 50일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엑스토스 4세는 토마스 아키나스의 가르침을 따라 연옥의 영혼들은 지상교회의 관할권에 속했다는 것을 근거로 면제해부를 연옥에까지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1476년 죽은 자들에게 면제를 부여한 엑스토스의 대칙서는 교회단 건축을 위해, 부모가 죽은 자녀들을 위해, 친구들이 죽은 친구를 위해, 연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제공했습니다. 면제부는 중세 마지막에는 여러 종류의 자선사업과 터키에 대한 십자군 원정, 성유물들과 연계한 성당과 병원 건축, 교량 건설, 재방 보수와 같은데 사용되었습니다. 면제부 발급에는 기금 납부가 따랐고 기금 가운데 30에서 50%가 로마로 갔습니다. 면제부 판매금을 관리한 후그 가문은 수익금 가운데 교황으로 돌아가야 할 몫으로 5%의 송금 수수료를 냈습니다. 루트 당시 면제부 설교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 태철입니다. 작센의 어느 기사는 태철에게 찾아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위해서 3마러크 은화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태철은 적어도 30마러크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기사는 그 액수를 지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철을 습격해 자신이 면제부 값으로 낸 돈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그 기사는 이제부터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미리 면제부를 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교회 타락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교황청이 얼마나 치비하게 돈을 걷어냈는지를 살펴보면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일컫는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교가 임명될 때마다 첫해의 수입은 교황에게 바쳐야 한다는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또 주교에 공석이 생겼을 때 임명을 미루는 대신 교황이 그 기간에 모든 수입을 차지했는데 이를 유복권 레저베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레저베이션은 예약이라는 뜻인데요. 이 수입을 예약을 한다는 뜻이죠. 유급 성직이 공석이 되면 유망한 후보가 이를 차지하기 위해 사례금으로 미리 예약금을 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성직매매를 위해 교황은 로마에 거래소를 세웠는데 성직록과 고구령, 교구령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 서약이 파기되고 수도사들이 수도회를 떠날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직자들에 의해 결혼이 매매되며 사생화가 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황은 3천명 이상의 비서를 돕고 교황을 보조하는 949가지의 사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터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핑계로 사라센, 유럽 중세의 이슬람 교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라센세를 거뒀습니다. 교황이 주교에게 털로 짠 외투인 팔리움을 수여했는데 대주교로 선출된 자는 3개월 이내에 로마에서 팔리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교직 시행이 정지당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여러 교회와 교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 보좌직 제도를 만들었는데 연로하거나 무능한 주교의 교구에 교황청에서 보좌 주교를 파송하고 위탁제도, 인콘파티빌리아 등으로 한 명의 주교가 무려 22개소의 교구와 7개소의 수도원, 44개소의 대성당을 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직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슴속의 보류라는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Mental Reservation 이것은 한 사람이 로마에서 관례를 따라 성직록을 얻고 또 정식으로 지명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성직록을 처음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두 번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비난하면 교황은 가슴속의 보류를 근거로 자신의 자의적인 처분을 위해 자기 머리와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보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제일 큰 자본가였고 국제적 은행가였던 아우커스부르크의 후그 가문에서는 두 교구와 성직록을 대여하고 교환, 매매하는 일을 진행했는데 그곳에서는 면죄부, 교서, 자신이 고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고죄장, 사순절 기간에도 버터, 우유, 계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버터 식용 허가증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로마 순례를 공로로 지정해 로마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죽은 자의 미사를 만들어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이같이 성직과 사죄를 매매하는 장면이 중세교회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중세교회는 권력과 돈의 눈임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지와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면죄부가 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이며 타락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성교를 돈으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양심 종교개혁이 다시 500년 만에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르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덜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우리의 양심은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재화가 자유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의 힘이 교회에까지 흘러들어오고 돈의 논리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현대판 성직매매에 비견될 수 있는 단임 목사직의 세서 임직식대의 임직헌금강요 교단 선거에서 드러나는 검권 선거 세중을 해녹시키는 번영신학권 신사도주의는 여전히 개혁교회는 부단히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라는 명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원인 4가지 다 나왔죠. 독재소, 종교재판소에 대해서는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4가지가 중세교회의 타락원인입니다. 자 다음 로마교회가 독일교회로부터 수탈한 것 3가지를 쓰십시오. 로마교회가 독일교회로부터 수탈한 것 3가지를 쓰십시오. 첫 수입세 할리움 부임세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첫 수입세 아까 레저베이션이라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첫 수입세 할리움 수교가 반드시 사야되는 양틀로 만든 목에 끄는 거요. 그리고 부임세 부임을 하면 내는 세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23번요 종교개혁 이전의 4대 개혁자들은 누구입니까? 왈도 존 위클리프 사부 나롤라 얀 후스 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왈도 기독신문에 나온 글인데요. 왈도파는 중세 천년 동안 성경적 개혁신앙 지켰다. 이렇게 되어있죠. 개혁의 징검다리 왈도파 성경의 500주년 특별개혁으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왈도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무명의 개혁파로 활동하고 있다가 피에르 왈도가 등장하면서 현 이상 왈도파로 불렸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피에르 왈도는 프랑스 리옹 출신으로 피에르 부드 또는 피에르 발도 즉 왈도 라고 불립니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을 왈도파라고 부릅니다. 그가 부유한 장사꾼 출신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졌다고 전하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왈도는 보금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아내에게 부동산을 준 후 나머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방황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도와줬습니다. 그의 왈도의 영향을 받아 프란체스커도 동일한 삶을 모방하게 됩니다. 왈도의 청순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왈도는 원어 성경을 읽고 싶어 사제들에게 보금서와 시편만 아니라 교부들의 책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프랑크프루트와 뉴룸베르크를 비롯하여 독일 전역과 이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왈도의 죽음과 상관없이 왈도파는 꾸준히 성장했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국으로 보금을 읽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179년 왈도파는 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프랑스어 역 성경을 로마 교황에게 헌정했지만 그들을 꾸짖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1184년 베르노 종교회의에서 왈도파를 후밀리아티 또는 리용의 가난한 자들이라 부르면서 2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왈도파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13세기 알비파 십자군운동으로 인해 진짜 2단 카타르파와 함께 수많은 자들이 박살을 당했습니다. 생존한 자들은 피에몬테의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오직 성경을 지키다 하지만 왈도와 왈도파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왈도파가 왈도를 따랐다면 그가 남긴 사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또 왈도를 따르는 자를 리용의 가난한 자들이라 불렀지만 운명의 계획파는 이탈리아 피에몬테라는 골짜기 사람들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교회 내의 우상화가 심해질 때 교회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던 이들이 피에몬테의 알프스산 깊은 골짜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일부가 왈도와 관련을 맺으면서 왈도파로 카톨릭에 의해 불린 것입니다. 왈도파로 불린 무명인의 계획파 또는 계획신앙인은 이미 왈도 이전에 알프스산 깊은 골짜기에 살면서 부패한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피에몬 왈도가 전한 신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왈도파 신앙은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피에몬 왈도가 사제에게 부탁한 프랑스의 역 성경 이전에 왈도파는 이미 프랑스의 역 두 권의 성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흥고한 교훈이라는 시를 보면 사도들 이후부터 어떤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왔다.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도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신앙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두었다는 것은 개혁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왈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문명의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연옥, 미사, 면제부, 성자의 기도, 성상 등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왈도파 신앙 고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저항 그리고 개혁 피에르 왈도가 태어나기 전 무명의 개혁파들의 신앙 고백서가 1120년에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왈도파 신앙 고백서로 불리는 이 신앙 고백서의 신학이 개혁신학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 처절한 핍박과 승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1487년 약 1만 8천명의 십자군들은 왈도파가 그하고 있던 피에몬테 골짜기를 공격하여 무참히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1530년 왈도파 지도자 모렐과 피트 마소는 스트라스프르의 종교개혁자 오콜란 파디우스를 비롯한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을 만나 신앙의 지도를 부탁한 후 돌아오는 길에 검거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왈도파는 개혁신학에 입각한 종교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532년 샹포랑 종교회의에 왈도파는 참석하여 개혁교회에 동참하고 그 지침에 따라 목회자를 선출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자 프로방스 지역의 왈도파가 거의 죽음을 당하고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왈도파도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1655년 피에몬테 부활절에 수백명의 왈도파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현재까지도 제네바 범종교회의와 개혁교회들의 세계연맹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왈도파는 개혁신학을 고수한 개혁신앙인 또는 개혁파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개혁신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칼빈 이전에 개혁신학을 이끌었던 오콜란파디우스 이온파렐 티어드로드 베자 올리벳 땅 마틴 부츠와 같은 개혁신학자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어두운 중세 천년 동안 성경적 개혁신학을 고수한 개혁신앙인 이었습니다. 왈도파 신앙 고백서 1.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12항목이 포함된 모든 것을 믿고 주장하며 12항목과 모순되는 것을 이단성이 있다고 여긴다. 2.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3. 성경책들을 거룩한 존경이라 인정한다. 4. 성경책들은 우리에게 한분 하나님 전낭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가르친다. 5.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사탄의 적개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은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다. 5. 율법을 받은 조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율법 불의와 결점으로 인해 죄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는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6. 성부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이라도 없다는 것과 죄인임을 명시하셨다. 진실하신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7.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그리고 의이시다. 우리의 목자, 변호자, 희생,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의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8.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중부자나 변호자도 없음을 확실히 믿는다. 9. 성정조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성자들, 즉 심판날에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 하늘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9. 이생이 끝난 후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 자들을 위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멸망받는 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음을 믿는다. 10. 전자는 낙원이고 후자를 지옥이라 부른다. 즉 그리스도가 가공해낸 진리와 반대되는 연옥을 부인한다. 10. 무엇보다도 종교적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가공물들을 하나님 앞에 응급조차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들로 여긴다. 추길, 추길전야, 성수, 특정한 날의 육체학대와 같은 것들과 미사를 혐오한다. 11.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적 가공물들을 카톨릭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고해나 회오를 정호하며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여긴다. 12. 성례를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가시적 축복의 전형으로 여긴다. 13. 신자들에게 이런 상징들이나 형식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런 상징들을 간직하지 않거나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13. 세례와 성찬 외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니다. 14. 복종, 순종, 엄수, 그리고 납부와 같은 회속적 권력을 존중한다. 14.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 존 위클리프. 여기 LH의 목상일기 정현욱 씨가 쓴 글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 생애와 사상이란 이 책을 보고 쓴 글 같은데요. 14. 이 책을 리뷰한 글입니다. 14.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14.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15. 종교개혁 예전의 역사적 상황. 15. 종교개혁 예전의 역사적 상황. 15. 존 위클리프에 대한 글이구요. 16. 종교개혁 예전의 개혁가들에 대한 글입니다. 16.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16. 중세가 초대교회의 역량을 받아 일어난 시대적 현상이듯 16. 종교개혁 역시 중세가 낳은 시대적 아들입니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사건은 혁명적이라 부를 만큼 중세와 너무나 다른 격변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16.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기대하거나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16. 루터의 95개조 사건은 교회의 개혁과 재건을 위한 루터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17. 그렇지만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의 건너편에서 폭풍이 될 수 있듯 그것은 사방에 휘발성 물질이 뿌려진 곳에 불타는 성냥을 던진 것이 되었습니다. 17. 순식간에 활활 타올라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17. 그럼 누가 휘발성 물질을 그곳에 뿌려 놓은 것일까요? 18. 어느 누구를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을 주창한 윌리엄 오컴을 들 수 있습니다. 18. 중세는 오래전부터 보평과 개체에 대해 신념론과 유명론이 반론의 반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대립해 왔습니다. 18. 조선시대 태계 이황과 결국 이의 이기론 논쟁과 비슷하다면 될까요? 19. 결국 중세는 말기에 가까워 오면서 개체만이 실제라는 유명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19. 유명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윌리엄의 오컴이었습니다. 19. 오컴의 유명론은 보편교회만이 참교회라는 중세적 교회 간의 치명타를 날리고 새로운 교회, 즉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타락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19. 또한 교회의 타락과 사자들의 무지로 인해 교회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9. 중세의 수도군운동은 그의 타락의 온상이 되기도 했지만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 신학과 철학의 변화, 교회의 타락, 그리고 또 하나의 휘발성 물질이 중세 역사 위에 뿌려집니다. 19. 그것은 다름 아닌 과학이었습니다. 19. 시동서를 이론적으로 주장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등장은 19.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19. 또한 농업 중심의 경제는 십자군운동 등을 통해 상업 위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19. 농업은 한정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상업은 이동을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19. 대발견시대 또는 대항해시대가 14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 철학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던 가톨릭 교회를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19. 점점 이성의 눈을 뜨고 다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한 물음이 드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9. 존 위클리퍼의 출연은 앞으로 들어야 하게 될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가 분명합니다. 19. 이제 그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20. 존 위클리퍼의 생애 피트 마셜은 종교개혁이란 책에서 존 위클리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0. 잉글랜드 신학자 존 위클리퍼는 교황의 최고 권위를 성서의 최고 권위로 대체해야 하고 성직자가 어떠한 세속적 권위도 행사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당대 교회를 놀랄 만큼 급진적으로 비판했다. 20.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 이러한 정의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 역사가들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위클리퍼는 1320년 또는 1328년에 태어납니다. 20. 루트가 95개조를 주창한 때가 1517년 10월 31일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00년이 빠른 시기입니다. 20. 헤드보드의 일세가 일으킨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 1272년이었으니 존 위클리퍼의 출연은 서브유럽의 기독교 왕국이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0. 그러나 아직도 가틀릭교의 교황의 권위는 하늘보다 높았고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1. 심지어 중세의 마지막 신비주의를 표방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418년에서 1427년경에 쓰인 것을 보아도 21. 존 위클리퍼의 등장은 무려 100년 가까이 이릅니다. 21. 존 위클리퍼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21. 다만 그가 옥스포드의 베일리어 대학에서 수학했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21. 1340년대는 영국의 흑사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21. 아마도 위클리프도 흑사병으로 인해 잠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2. 졸업 후 잠시 베일리어 대학의 학장이 되기도 했지만 1년 만에 그만둡니다. 23. 자신의 연구 수행을 위해 두 개의 성징록을 받습니다. 23. 특이한 점은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23. 1372년 박사학위를 지득합니다. 23.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그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했지만 실망하고 후광을 섬기는 직분을 얻습니다. 23. 후광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그에게 루트워스 교구를 하사하고 위클리퍼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2377년 에드워드 3세가 사망하고 리처드 2세가 즉위합니다. 24. 그러나 그는 겨우 10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의 사남이던 랭커스트 공작이 섭정을 합니다. 24. 랭커스트 공작은 위클리퍼의 명성을 듣고 그를 왕궁에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25. 당시 교황청은 로마와 프랑스 아비뇨 교황이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5. 전통을 이어받은 아비뇨 교황은 백년 전쟁 동안 프랑스의 편에 서서 영국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25. 영국은 그런 아비뇨 교황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26. 아비뇨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교황은 친 프랑스 추기경들을 추방합니다. 26. 쫓겨난 프랑스 추기경들은 그들만의 교황을 선출함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었습니다. 26. 위클리퍼는 이러한 시기에 외교관과 논쟁가로 활동하면서 교황과 교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게 됩니다. 27. 어느 교황이든 친 영국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27. 위클리퍼는 사태를 조망하면서 교황과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28. 위클리퍼는 교황이나 교회가 영적 한계를 벗어나 28. 재속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8. 또한 교회의 부정을 옹호하는 식의 전통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29. 또한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이 우위에 있으며 교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29.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황제도는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9. 더 나아가 1215년 가톨릭 교회가 라테란 공예회를 통해 확정한 화체설을 부정합니다. 29. 위클리퍼는 화체설을 미신이나 가현설과 다르지 않으며 성육신을 부정하는 비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29. 위클리퍼의 주장은 당대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9.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권력자들이 허위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까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30. 결국 옥스퍼드는 1381년경 그를 2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30. 위클리퍼는 쫓겨나다시피하여 궁정에서 나오게 되고 조용히 저술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1384년 위클리퍼는 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 직후 영국은 격정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리처드 2세가 쫓겨나고 섭정이던 랭커스트 공작인 콘터의 존의 아들인 헨리 4세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지만 헨리 4세는 왕위의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그만한 반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병으로 죽게 되고 세익스포에 등장하는 헨리 5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등에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까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헨리 5세는 화체설을 부인한 위클리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위클리퍼는 죽어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1415년 콘스탄스 공예에서 대립 교황이던 요한 23세는 위클리퍼의 개혁을 이어받은 얀후스를 2단으로 정제하고 위클리퍼를 부관참시하여 그의 저작들을 함께 과형식으로 거행합니다. 역사가들은 존 위클리퍼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위클리퍼는 영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넘어 영국해협을 지나 대륙으로 불씨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번역과 롤라드파에 대한 간략한 사항만을 언급하지만 그의 영향은 두 가지 안에 조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1. 성경 번역 비록 미관성이었기는 하지만 존 위클리퍼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며 앞으로 폭풍을 일으킬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그는 비록 불가타 역을 참조하기는 했지만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GBT, Global Bible Translators로 알려진 성경 번역 성교회는 위클리퍼 국제연대의 회원단체입니다. GBT는 성경 번역 성교를 위한 위클리퍼 국제연대의 회원단체로서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세계의 여러 성경 번역 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모든 지역에 성경 번역팀을 준비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성교회는 위클리퍼가 시도했던 성경 번역 정신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교계획은 오직 성경으로 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권위나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 위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계획의 모토는 철학과 인문주의 역량을 받았지만 위클리퍼의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번역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그릇된 카톨릭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라틴으로 된 성경은 모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빙컨의 말로 알려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위클리퍼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한 구호였습니다. 위클리퍼는 하나님 주권론과 시민주권론의 논문들을 통해 장차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계획과 근대가 모든 권력이 시민에게 있고 모든 성도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선언은 위클리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종교계획은 100년하고도 50년이 더 남았음에도 위클리퍼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롤라드파의 개혁운동 위클리퍼의 파격성은 성경 번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길이 남을 롤라드파가 위클리퍼에 의해 탄생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일종의 순회 전도자들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하층민들이었고 위클리퍼를 헌신적으로 따랐습니다. 교회사가였던 레토렛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들은 길가에서나 마을 풀밭에서나 교회 앞 마당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청중을 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전도했다. 그들은 발목까지 끌리는 손질하지 않은 밭빛깔 천으로 만든 거비를 입고 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샌들도 신지 않고 돈 전대도 가지지 않은 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잤다. 롤라드파는 부피한 수도원을 개혁하려 했던 탁발 수도사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관한 겸손과 도덕적 청결을 부러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롤라드파가 위클리퍼의 신학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며 탁월한 설교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국을 떠돌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비록 전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번역된 일부의 신학 성경과 시편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직자들의 우화나 성인들의 생애를 이야기한 반면 이들은 성경을 직접 강의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중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핵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381년 영국에서는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농민들이 늘어나자 본토의 조는 관리를 보내 알아보도록 합니다. 화가 난 농민들은 관리를 내어 쫓아버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381 농민봉기입니다. 역사가들은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부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흰부의 격차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고 흑사병이 돌고 있음에도 먹을 것이 없어 시달려야 했던 농부들은 나라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롤라드파는 농민들을 선동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핵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1384년 존 위클리프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만 롤라드파는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1401년 의회는 카톨릭의 지지를 받아 롤라드파가 설교한다면 그들을 화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단자 화형법을 통과시킵니다. 헨리 사세는 1406년에는 반 롤라드 법령을 만들고 1407년에는 켄트베리 대주교과 런던 공의회를 열어 몇 가지 사항들을 선언합니다. 먼저는 허가받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정죄하고 교회의 허락 없이 전도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을 어겨 화형을 당한 롤라드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사건은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일어납니다. 카톨릭 교회는 260가지의 위클리프 사상을 정죄하고 그의 서적들을 불태우고 위클리프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화형식을 거행한 다음 스위프트 강에 뿌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28년에 시행되기는 하지만 위클리프와 롤라드파는 끊임없는 밖의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두울수록 아침은 더욱 가까워지는 밤 화형식을 당한 위클리프의 재는 스위프트 강물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풀로에 영국 종교개혁의 초석을 놓은 위클리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 시내의 겁류에 던져버렸다. 그 던진 뼈의 재가루는 아봉강으로 아봉강은 그것을 세브란강으로 세브란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재가된 그의 뼈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생애는 이후 일어날 종교개혁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루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듯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학교를 설립해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자들을 키웠던 것처럼 위클리프는 롤라드파를 결성하여 순회설교자들을 길렀습니다. 영국의 부엉을 이끌었던 웨슬리 역시 순회설교자들을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하지만 위클리프의 신학과 생애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로라는 도미니크파 수도원의 설교자로 종교개혁의 초기 선구자로도 평가받는 인물인데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정치적 마크 조종자로 있을 때 대 로렌초와 각을 세웠고 메디치 가문이 두 번째로 쫓겨난 이후엔 피렌체의 정치를 구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탁발성으로서 피렌체와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양인의 성직자였던 것은 비록 피렌체의 공식적인 정치체제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었으나 시민들로부터는 지도자로 그리고 메디치가 이후의 공화정의 정신적 지주로 환호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로마 교황청의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교황 알레산드로 육시아의 선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며 대속의 왕들이 종교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명예, 부, 권력을 쫓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피렌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삼아 더 영광스럽게, 더 부유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주고 이들을 고무하였습니다. 사보나롤라가 피렌체에서 정치 지도자로까지 올라선 배경에 그의 종교적 가르침이 먹혀 들었는지 아니면 인기 영합주의나 뜻하지 않은 일련의 정치적 급변 사태로 인한 우연의 작동인지를 둘러싸고는 후대의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페라라에서 출생하였는데 할아버지인 미켈레 사보나롤라는 꽤 유명한 의사이자 의학 책을 저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인 니콜로는 수입이 변변찮은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내성적 성격에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다고 알려진 사보나롤라는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도부가 돌아간 뒤 그는 페라라 대학에 진학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인문주의 사상을 접하고 석사학위까지 받고 의학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갑자기 수도사가 되기로 하여 인생의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혹자는 그 무렵 그가 겪었던 짝사랑의 아픔을 한 원인으로 들기도 합니다. 20대 초반의 사보나롤라는 이웃집에 살고 있던 어느 처녀를 짝사랑하여 구애하였으나 세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렌체에서 주방당하여 페라라에 와서 살고 있는 수로치 가문의 사생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경건한 신앙적 전통과 가슴 시린 짝사랑의 실패는 젊은 사보나롤라의 상류사회 및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속물적인 흥청그림 각종 사치품들 그리고 나아가 여성들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에서 접했던 새로운 인문주의적 사상에 대한 그의 반발심도 더욱 커져서 전에는 냉소의 대상이었던 인문주의가 정오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23살이 되던 1475년 4월 가족 몰래 시블 나온 그는 볼로냐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간 세상의 거대한 비참함과 인간들의 사악함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출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태리 인간들의 악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육처의 본성이 이성관을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제 어깨 위로 뛰어오르는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맹렬한 싸움을 해오면서 그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던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신앙의 길을 긋게 된 수사 사보나롤라는 1482년까지 신학을 공부한 뒤 피렌체에 있는 산 마르코 수도원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보나롤라는 동료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검역과 순수한 신앙에 사로잡힌 수도사로 곧바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무판자 위에 얹어둔 속을 10% 채운 매터 위에 자면서 다른 수도사들이 즐기는 휴식이나 축제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초기 설교의 주제는 회계와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관한 것으로서 그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불렀던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목상들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적인 설교자는 못되었던 모양입니다. 페라라 지방의 사투리에다 거칠고 더듬는 그의 음성은 깔끔 떠는 피렌체인들의 귀에 거슬렸고 교리 위조의 내용은 신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9. 사보나롤라는 이때의 자신의 설교를 내 말에는 병아리 한 마리도 끔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끊임없이 기도와 금식에 힘쓰며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 경건함과 신앙 덕분인지 피렌체 이외의 지방에서 그의 설교는 꽤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보나롤라는 1485년 이 세상을 향해 창굴한 악을 심판하겠다는 나의 경고를 증거하라 라는 게시를 얻게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가 산 마르코 수도원을 떠나 피렌체에서 50여 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지금도 중세풍의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소오빈 지에나 근처의 산 지미아노에서 사순절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순절절기의 설교에서 말을 더듬그리던 이전의 사보나롤라는 사보나롤라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죄많은 세상을 징불하시되 특히 먼저 교회를 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의 설교는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쳐 거침없는 은변으로 신도들을 질타하며 세상을 향해 신이 예정하고 있는 대재앙에 관해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타락하여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깊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징불을 받고 뿌리째 제거될 것이며 그전에 참된 영성을 가진 기독교의 거룩함과 소박함이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그의 비판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듯한 이 수도사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2년 뒤 그는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을 비롯한 고위 수도사들은 사부나롤라의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가 거슬렸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사부나롤라는 1487년 볼로냐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종교학 석사를 가지고 있던 그로서는 산 마르코 수도원보다는 나은 자리였습니다. 공부를 위해 다시 볼로냐의 산 도메니코 수도원으로 돌아온 그는 롬바르디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설교 주제는 다가올 심판과 개혁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490년 사부나롤라는 메디치가의 대 로렌초의 요청으로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으로 다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대 로렌초가 이런 부탁을 한 것은 대 로렌초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사부나롤라를 매우 추종했던 인문주의 철학자인 조반니 피코의 조원이 영양을 미쳤다고 합니다. 대 로렌초는 교황을 졸라서 2년 전에 13살이던 둘째 아들 조반니를 추기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꼬마 추기경에 대한 신앙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조반니 피코는 대 로렌초에게 이제 15살이 된 추기경에게는 사부나롤라와 같은 열정적인 설교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 로렌초가 사부나롤라를 피렌체로 다시 불러들인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리치 가문의 입장에서도 사부나롤라가 피렌체로 돌아와 산 마르코에서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였습니다. 산 마르코 수도원은 나름대로 개몽된 의식을 지니고 경근한 믿음을 갖춘 수도사들이 있다고 알려진 곳인데다 로렌초의 할아버지 코지모가 정계축한 공공후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막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개혁적 선지자 이미지의 설교자를 영입해 놓는다는 것은 그 수도원을 후원한 쪽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온 사부나롤라의 설교는 한층 더 유창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모든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도미니크 수사였던 어느 사람의 기록에 의하며 요한 게시록을 소재로 하는 그의 선정적인 설교는 일반인들에게 크게 주효하였고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의 가르침과 득성에 대한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귀족 집안 출신의 부인들과 중류층 사람들도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포플로 미누토들에게 주는 위안과 확신은 너무나 컸습니다. 사부나롤라의 설교에 의하면 그들의 가난은 그리스도의 가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지옥에서 고통에 허덕일 때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천국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인문주의를 통해 새로운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사부나롤라의 역량은 컸습니다. 변해상서의 길을 열었던 새로운 사상에는 신선함이 있었지만 불확실함과 무언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과거 중세적인 안정감과 든든한 정체성이 벗겨져 나간 곳을 인문주의만으로 듣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부나롤라의 분명하고 열정에 찬 확신은 그들이 갈구하는 안정감을 공급하였습니다. 대 로렌초에게 사부나롤라의 피렌체 복귀를 요청했던 조바니 피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23살 때 종교 철학 및 자연 철학을 옹호하는 900여가지 주제를 정리할 정도로 확식했던 그는 자신의 글이 로마 교향청으로부터 반 기독교적인 것으로 낙인 지키고 이단으로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되는 상황에서 의기소침에 있다가 사부나롤라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안젤로 폴리지아노 마르실리노 피치노 산드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등 당대의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 밖에 많은 이들이 기록을 통해 자신들은 사부나롤라의 설교에 매료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부나롤라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사상인 인본주의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인본주의를 이용하여 인본주의에 대항하는 방법도 꿰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지만 그 결과도 자신의 것이다. 인본주의는 무분비란 사치와 감각적 혈악으로 이끌 뿐이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시인들에 의해 쓰여진 시들이란 정의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 기독교적 주제 대신 이교도들의 방종한 신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가들이라고 나을 것 없다. 그림 소재로 종교적 주제를 택한다고 해도 야한 색깔과 묘사를 통해 성모 마리아도 천박한 창녀처럼 만들어 놓고 말기 때문이다. 사보나룰라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보티첼리는 자신의 그림들 중 몇 개를 자진하여 불사르고 그림 작업을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폴리지아노 역시 불멸의 영혼이 처하는 최종 운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1489년 여름 사보나룰라는 산 마르코 수도원의 정원에서 1년의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는 대 로렌초가 세운 조각학교가 있었다. 이때 조각학교의 학생이었던 미켈란젤로 역시 이 설교를 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당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영성이 깊었다고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신앙과 예술 세계에 대한 기반이 탄탄하였던지 사보나룰라의 설교에 의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설교의 호응을 보이는 청중이 늘어갈수록 사보나룰라의 설교는 점점 담대해지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담대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전제적인 세력들을 맹비난하고 부와 권력 그리고 종교 사이에 벌어지는 비성경적인 담합을 비난하였다. 그의 설교 주제는 권력의 남용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부패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인기에 힘입어 1491년 산 마르코의 수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도메니크파 창립 당시의 검소한 삶을 위한 생활 규칙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고집하였는데 여기에 반향이 큰 그의 설교가 어우러지자 이 수도원은 피렌체와 인근 지역에 신선한 신앙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산 마르코 수도원은 수사가 되려는 지원자들로 넘쳐났고 그 중에 몇몇 천 유력한 가문 출신들도 있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도시의 독재자들의 횡포는 그의 통일한 비판에서 비껴날 수 없었다. 좋은 법을 만들기를 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영원한 신성의 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도 생각도 없이 법을 만들어 시민을 규제하는 집권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이었다. 청중들은 비록 그가 누구라고 딱 집어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독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사부나룰라의 설교는 대 로렌초와 메디치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키우고 있었다. 대 로렌초는 곤혹스러웠다.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 메디치가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그의 메시지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종용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극단적인 설교자로 치고하는 사부나룰라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장과 달리 대 로렌초나 그의 아들 피에로와 사부나룰라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깨진 바는 없었다. 1492년 4월 초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대 로렌초는 사람을 보내 사부나룰라를 오도록 하였다. 이 둘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는 폴리지아노와 피코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 로렌초가 사부나룰라를 보고자 한 이유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정교적 귀의와 사죄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였는지 아니면 장남 피에로를 통해 이어질 메디치 가문의 사실상의 통치를 이해하고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남긴 기록 중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그날 있었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 로렌초는 사부나룰라로부터 세 가지 요구를 받았다. 첫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견제할 것 이 요구에 대 로렌초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사부나룰라는 두 번째로 모든 재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 로렌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부나룰라의 세 번째 요구인 피렌체 시민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달라는 말에도 대 로렌초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는 사부나룰라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사부나룰라는 침대 곁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은 소리로 사면 기도를 하고 총총히 떠나버렸다. 대 로렌초가 죽자 그는 독재자와 교황이 한 해에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피렌체 사람들은 대 로렌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60세인 교황 이노첸시오 8세 역시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부나룰라의 예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과연 그의 말이 맞을까? 그의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의 예언도 적중할 가능성이 높았다. 대 로렌초 사망 후 3개월 뒤에 교황 이노첸시오 8세가 세상을 떠나고 알렉산드로 6세가 그 뒤를 이었다. 사부나룰라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열광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으며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렌체의 대중은 점점 대담해지는 사부나룰라의 종말론적 메시지에서 갈수록 큰 위안을 받았다. 사부나룰라의 메시지는 바티칸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사실 교황 이노첸시오 8세의 뒤를 이었 교황 알렉산드로 6세는 공격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그는 경쟁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써서 노골적으로 교황직을 매수한 첫 번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의 보르자 가문 출신인 알렉산드로 6세는 1492년 8월부터 1503년 8월까지 교황의 직위에 있었던 인물로서 전의 상식이 교황들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의 성 보르자는 방탄과 족불주의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며 교황으로서의 그의 성격을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평판은 그로부터 권력을 빼앗긴 이태리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파니아 발렌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르자 가문은 르네상스 시대에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하는 등 이태리 정치와 종교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교황 알렉산드로 6세는 둘째 아들 체사레 보르자와 함께 이태리 중부의 교황령을 회복하여 교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현실주의적인 군주의 본보기로 삼아진 인물로서 권력 확대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실제로 그는 처음엔 아버지에 의해 성직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서는 교황청 건의대 사령관이었던 형을 살해하고 세속 권력을 잡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누이 동생인 루크레치아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로 교황인 아버지가 밀라노 공작과 정략 결혼시켰는데 교황의 칭령으로 혼인은 무효가 되고 말았다. 그녀가 두 번째로 결혼한 남편은 그녀와 근친 상관의 관계에 있었던 오빠 체사레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차지한 바티칸이 열정에 가득 찬 사브나롤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는 없었다. 종교적 권위와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던 사브나롤라는 1492년부터 1494년 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고레스와 같은 인물인 알퍼스를 넘어 이태리를 정복하러 올 것임을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꿈과 환상 중에 보았다는 인물들과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로마와 예루살렘을 향해 향하여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사브나롤라에 의하면 거대한 외국 군대가 알퍼스를 넘어 이태리를 침공하되 이 여은은 외과의사가 도끼를 들고 병든 사지를 잘라내듯 하는 묵시록적 사건이 있은 후에 성취될 것이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다가올 큰 재앙의 심판을 대비하여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 특히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악행들을 맹공격하였다. 사람들은 교황 알렉산드로 6세에 앉아있는 로드리고 보르자라는 인물됨과 그가 교황이 된 과정을 훈하게 꿰고 있었기에 사브나롤라의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일찍이 데 로렌초와 교황 이노첸시오 8세의 죽음을 예언한 바 있던 사브나롤라는 이번에는 세번째 전제군주의 죽음을 예고하였다. 나폴리 왕인 페란테가 죽는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얀후스입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중세 교회에서 상상하기 힘들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종교개혁자들 보다 더 진보적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혀준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로 인해 중세는 새로운 각성과 인식이 섬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중세를 보완하고 수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얀후스입니다. 위클리프가 중세 교회에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혀 주었다면 얀후스는 빗장을 연 사람으로 칭송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얀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미미하게 받았지만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얀후스는 남 보헤미아 후시넷저에서 태어납니다. 기록이 없어 1369년 또는 1373년 사이로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가 성직을 받을 때가 1372년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역추적하여 추측할 뿐입니다. 그의 부모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프라하 카레엘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1393년 학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고 1396년 앤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400년부터 대학에서 교양학부와 신학부의 교수로 일하며 가톨릭의 사제가 됩니다. 프라하의 성미카일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402년 3월 14일부터는 베들렘 성당에서 설교자로 활동합니다. 1401년에는 철학부의 학장을 맡고 1년 후에는 대학의 총장이 되어 체코인들이 독일의 힘에 맞서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프라하 카레엘 대학의 지도적인 교수였던 얀후스는 라틴업뿐 아니라 체코어로도 적지 않은 저술 활동을 합니다. 체코어를 계랭하고 철자법을 개혁하여 체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 교회가 타락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이제는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프라하 카레엘 대학의 교수뿐 아니라 황실과 일부 귀족 그리고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위 성직자들과 프라하의 독일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얀후스로 인해 카레엘 대학은 독일인 교수와 체코인 교수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1409년 바츨라프 4세의 크트나호라 칭령으로 1348년 카레엘 4세가 국제주의적 원칙에 입각 배분한 민족 구성이 재조정되어 대학의 주도권이 체코인 교수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독일인 교수들과 학생은 불만을 품고 카레엘 대학을 떠나 라이프치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후스는 위클리프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설교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소호기족들과 도시민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1412년에는 가톨릭 교회의 면제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면제부 판매는 성경직이지 않으며 교회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후스의 비판에 심정이 상한 가톨릭 교회는 바츨라프 4세를 충동질하여 후스를 프라에서 쫓아 냅니다. 남부 체코의 코치 허라데크에서 지내게 된 후스는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형신도 중심의 운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후스의 죽음은 어처구니 없이 허망했습니다. 1414년 10월 스위스 콘스탄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며 바츨라프 4세의 동생인 지기 스문트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며 종교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후스는 자신의 논변을 통해 고위 성직자들을 설득시키리라 확신하며 참여합니다. 그러나 콘스탄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감검되었고 고문을 당합니다. 결국 한해 후인 1415년 7월 6일 화형에 처해집니다. 얀 후스는 존 위클리퍼의 후대 사람이며 비슷한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학자들은 얀 후스를 존 위클리퍼의 그림자 수준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존 위클리퍼의 얀 후스가 전혀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인 것을 강조하며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종속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존 위클리퍼의 경우 왕과 귀족들의 보아래에 활동했다면 얀 후스의 경우 주변의 교수들과 평신도들을 통해 개혁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위클리퍼가 내세운 만인 제사장스런 얀 후스의 경우 외형적으로 사제와 평신도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후스는 교황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를 무시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교황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얽무인다면 거절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방북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거절해야 한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현대인에게 체코는 소련에 대항했던 자유항쟁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 기억할 것입니다. 프라하는 혁명이란 단어를 사랑하며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공예가 후스를 처양하자 체코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불만과 상거의식을 공유합니다. 결국 1415년 가을 귀족들이 연대하여 콘스탄츠 공예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후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며 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빵과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포도주를 담은 성작은 후스주의 성자는 후스주의 운동의 상징이 될 만큼 강력한 상징을 가졌습니다. 발등은 점점 깊어져 얀 젤리퍼스라는 후스주의자들이 동료 후스주의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을 시청 창문 밖으로 던지는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위가 있은 후 며칠 후에 바철라프 사세가 죽자 후스주의자들은 보헤미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얀 후스의 신학적인 업적과 역사적 사건의 진행은 다음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얀 후스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얀 후스의 탄생은 위클리퍼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체코에서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중세는 불가피하게 종교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역사는 새로운 시대적 임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되지만 역사를 조금만 깊게 살펴봐도 루트도 적지 않은 선대의 개혁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루트의 종교개혁은 위클리프가 아니라 얀 후스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얀 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한 사람의 정은은 힘을 갖지 못하지만 두 사람의 이상의 정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4대 개혁자들 다 알아봤습니다. 왈도, 존 위클리프, 사부나롤라, 얀 후스입니다. 24번요. 종교개혁 전의 개혁자들 중에서 교회의 비일관성과 위선을 공박하고 바보 예찬에서 교회의 타락을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라스무스죠. 2015년 문제로 나왔네요. 베라스무스입니다. 25번입니다. 루트가 쓴 3대 개혁 논문 중에서 신앙은 인간의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동시에 크리스천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하여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하여 제가 정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크리스도인의 자유 크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크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 두 명제는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잘 조화되며 우리의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 두 말은 바울의 말이다. 그는 보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했다. 사랑은 본질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예속되고자 한다. 크리스도는 만물의 주였지만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러므로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을 입은 자유자이시며 종이셨다. 크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영혼을 먹이고 의롭게 하여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 또한 주님의 부하를 믿으며 의롭게 된다. 바울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자유를 얻는다. 믿음은 행위와 관련하여 그 무엇도 관계될 수 없다.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면 믿는 것은 바울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없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크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면 인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데 비할 데 없는 보화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개명은 무엇인가? 개명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고 가르친다. 개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력을 알고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 이것은 옛 계약이며 새 언약을 예비한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 수례급기 20장 17장 17절의 개명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입증한다. 어느 누구든 탐내지 말라는 개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절망하고 외부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정죄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 그 안에 은혜와 의와 평화와 자유가 약속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금휴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에는 신앙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된다. 에베소스 5장 31절로 32절 만약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면 서로의 것을 공유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공유한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신자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신앙의 결혼 반지로 그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 그의 신자의 것인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 신양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나 죽음과 지옥이 그를 삼킬 수 없었다. 그의 의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크고 그의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며 그의 구원은 지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영화롭게 된다.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의 의이며 모든 계명의 성취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신자는 그분의 그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다. 신자들은 왕들이다.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 이는 훌륭한 특권이고 얻기 어려운 것이며 참으로 전능한 능력인 영적 지배권이다. 동시에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룩한 일들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물에 대하여 자유롭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사제, 성직자, 신분계층은 사역자이며 종이고 청직이들이다. 이런 칭호는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의 육신은 불완전하다. 육 가운데 살아갈 동안 장래에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어느 정도 진보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삶을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육신을 제어해야 한다. 금식, 절제, 노동 및 다른 적합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잘 다스리고 육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육신은 속사람과 신앙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신앙에 한가하지 않고 속사람을 회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인간이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악인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선은 선인에게 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들의 선은 거짓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행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행은 자연히 흘러넘친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본다. 방유나 조건이 아닌 자발적인 선행을 통해 사랑을 드러낸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이웃과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찾는다. 에베소스 4장 28절 이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며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나 배엄망덕 칭찬이나 비난 이득이나 손실을 고려치 않고 기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흘러넘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강유나 억지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마리아의 자발적인 결례 행함, 디모데의 자발적 할래, 그리스도의 세금 납부와 그리스도인의 세속 권위에 대한 순종은 성령의 자유 가운데 행한 것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행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원리를 따른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지 않고 그릇된 견해에서 해방한다. 믿음은 우리를 양심을 구속하고 바르게 보존하여 의가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안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적인 이성은 본질적으로 미신적이다. 의의를 율법과 행위를 통해 의의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땅 위에서 그의 길을 알고 만민 중에서 그의 구원을 알도록 마침내 그들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멘 루트가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었고 만물의 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는 충만한 만물의 종이며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다. 루트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명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율법 아래 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공유합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게 된 의는 타락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추입된 것입니다. 루트는 바로 이 지점 외부로부터 추입된 의가 인간의 본성을 바꾸고 진정한 선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타락한 중세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 않고 타락한 자신이 행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우려를 품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양의 옷을 입고 약탈하는 일일과 같이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서로 속이게 만들고 맙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루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명징하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5년 후인 1525년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무색할 만큼 루트의 자유관념은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음을 발견합니다. 아직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어거스틴의 언총론이 루트의 신학 속에 완벽하게 섬여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의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루트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인 것을 확고히 합니다. 이는 교부들의 전통을 완벽히 인식했다는 증거이며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의 자유에는 관념적 이신칭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약점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있던 루트에게는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교의 타락으로 인해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행도 축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루트의 급선문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고자 했던 왜곡된 중세의 신학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완숙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루트의 자유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다음 세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역량을 미치게 됩니다. 26번이죠. 루트가 쓴 3대 개혁 논문 중에서 교황권을 지탱하고 있던 교황청의 삼중보루는 파괴되었다 라고 선언하며 속죄에 대한 교권의 우월성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니 모든 신자는 다 사죄이기 때문이다. 만인 사죄주의의 진리는 교황권의 둘째 보루인 성서해석에 대한 교황의 전제권과 또한 셋째 보루인 개혁회의는 교황만이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넘어뜨렸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권에 관하여입니다. 27번 종교개혁자 루트의 개혁운동에 관하여 쓰시오 95개 조항항의문서 1517년 10월 31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설 다음요. 루트의 종교개혁 3대 원리를 쓰시오 이신득이 또는 이신친이 성경의 절대권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칼뱅의 대표적 저서는 무엇입니까? 세네카의 주혜 세네카의 주혜입니다. 세네카의 관용 이렇게도 되죠. 30번입니다. 칼뱅은 국가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당시에 좌익 종교개혁자들에 반대하여 강조하였던 국가구축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공직자, 국가의 법, 국민의 순종입니다. 국가의 공직자, 국가의 법, 국민의 순종 31번 칼뱅은 교회에 질서가 잡히려면 사중적인 직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네가지 직분을 쓰시오 목사, 장로, 집사, 교사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입니다. 32번 다음 글을 읽고 누구에 관한 설명인지 쓰시오 세네바도시의 자유분방함과 문란함 속의 방종을 바로잡고자 강력한 훈련 규범의 필요성을 느껴 교인들의 훈련 규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 성만찬 제도 제정 결혼 예식 공개 집행 등의 훈련을 강조하였으며 반대파들로부터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네바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교 개혁자 칼빈 칼뱅이죠 33번입니다 다음 과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스위스의 북부의 종교 개혁은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스위스의 남부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에 성공하였다 첫 번째 북부의 종교 개혁은 서빙글리 남부는 배런을 중심으로 파렐 스위스 남부 제네바는 칼빈 서빙글리 파렐 칼빈 34번이죠 서빙글리에 대해 세 가지를 쓰시오 67개의 논제로 승리하여 취리 개혁에 앞장섰다 스위스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67개의 논제 스위스 출신 부유한 가정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 서빙글리입니다 35번 최초 장로교 개혁 운동과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존 녹스와 장 깔뱅입니다 최초 장로교 개혁 운동 존 녹스 장 깔뱅 36번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로서 루트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깔뱅보다는 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이 사람은 프랑스로 압송되어 19개월 동안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감수했고 영국의 궁중 설교가도 지냈고 칼뱅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공동의 예배모범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 다음 종교 개혁자들의 출신국을 쓰시오 출신국입니다 출신국 칼뱅은요 프랑스 파리 노용 루트는 독일 아이스레벤 처빙글리는 스위스 찌리히 양후스는 보헤미아 체코 사브나룰라는 이탈리아죠 칼뱅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보헤미아 이탈리